정재웅의 석점으로 출발합니다 다시 외곽으로 두경민도 던집니다 석점 성공입니다 역시 DB에서는 두경민 선수의 3점 슛 두경민의 석점 지금은 조금 헨리 선수가 늦었는데요 다시 외곽 두경민의 정면 석점 시도 들어갔다가 들어갑니다 이런 찬스에서 넣어주면 돼요 개인 발식 오늘 첫번째 발식 조금은 먼 거리 두경민 이번에도 또 들어갑니다 수비가 성공했고요 두경민이 질풍처럼 달리다가 정면 뱅크샷 시도 성공 두경민 또 던집니다 석점 두경민 3쿼터에만 3개째 석점을 꽂습니다 두경민 자 오늘 석점슛 5개를 성공시키면서 17득점째를 만들고 있는 두경민 선수 석점슛 5개 가운데 3개를 3쿼터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추격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단스고요 석점슛으로 석점포입니다 다시한번 두경민 오늘만 6개째 반대쪽 두경민쪽 잘 봤습니다 두경민입니다 일단 코튼을 넓게 썼어요 트위브에 다시 또 범위가 달라지는데요 버튼 한번 흘렸고 이게 흘러갑니다 또 두경민 또 두경민 또 두경민입니다 두경민 오늘 석점슛 8개째 역전 1-2-3 1-2-3 1-2-3 2-3 2-3